시민 여러분 무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라는 타이틀은 정말 많은 뜻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뜻이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소개합니다. KF 그리아 연예인 음악가수 진주지구 시민을 위한 달빛 음악축제 화려한 막을 열기에 앞서서 멋진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고보다는 여러분들 약간 크고 북보다는 작은 한국 전통악기입니다. 벚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께 행운을 가져다줄 벚꽃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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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